보통의 경험자. 그 사람. 좋은 거든 나쁜 거든. 이 사람들은 hard. 뭐 하는 게? to tell. 구분하는 게. tell이 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구분하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. 답은 5번이네. 구분하다. 뭘 구분해? in relation to their overall happiness. 그들의 전반적인 행복과 관련해서 그 이전과 3, 4개월이 지난 이후를 구분하는 게 거의 어때? hard. 불가능하더라. 이 말이지. 됐지? 여기까지. 오늘 할게.